백투에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가 저물어가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투에댄과 함께하는 인생 최고의 송구영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설악산에서 백투에댄과 함께 맞이하는 송구영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 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과 더불어 심령을 재충전하는 2박 3일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습니다 소망을 외쳐보는 노래의 시간도 함께 갖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뜸 명상의 시간을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혈액순환을 팡팡 돌려주는 원적외선 고열 찜질의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NK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암세포들과 싸워 이기게 만들어주는 금강송, 금강송,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산책의 시간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씻어주는 피골계곡의 음리온을 마시면서 산책하는 시간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악산을 오르면서 한 발, 두 발 걸을 때마다 새해를 또 계획한 일들을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악산 현재는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3단 폭포, 토항성 폭포의 모습을 입구에서부터 환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320m나 되는 가장 긴 폭포가 지금 추위에 얼어서 물줄기가 가장 환하게 보이는 장관을 입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 폭포처럼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물줄기가 쏟아져 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 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첫째 날 새벽에는 동해바다로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해 첫날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저녁부터 24년 1월 1일까지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백퇴된 송구영신 새해맞이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연말 연시 송구영신 정말 의미 있게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박 3일에 4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1인실을 사용할 때는 14만원 2인실 내지 3인실을 사용할 때는 1인당 12만원씩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또 오신 김에 2023년 12월 31일 날 오후 4시부터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 개원 8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또 그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을 특별히 할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힐링센터가 개원이 됐는데 벌써 8주년 기념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오픈하는 날도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테이프를 끊어주셨고 지난 8년 동안에 백퇴된 건강교육센터를 구입해서 개원할 수 있었고 또 설악산 베트라파 1차 건물을 위해서 1차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이제 2014년 1월 달에는 그 옛날 건물을 철거를 하고 두 단지를 통합해서 1,400평 대지의 7층 건물로 건평 4,000평 규모의 베트라파 건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특별히 할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많이 오셔서 0과 6이 놀랍게 회복이 되고 건강한 2024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신 김에 특별히 8주년 기념 행사 및 베트라파 건축 분양 설명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백퇴된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백퇴된의 건강한 생활을 분양하는 베트라파를 구입해서 사시기만 하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백퇴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또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베트라파 건물이 어떻게 건축이 되고 지어질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192세대가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멋진 집을 내년 3월 달부터 우리가 건축을 할 계획이고 그 건물 제일 꼭대기에는 사방을 또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채식 건강 식당도 준비가 되고 또 교회도 그곳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곳에 뺑 둘러가면서 맨발 걷기 코스가 또 준비가 되기도 하고 한가운데에는 이 온천물로 이루어진 조교탕도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산책을 한 다음에 또 나란히 앉아서 몇십 명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또 골프 연습장 또 여러 가지 헬스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 예배를 2023년 12월 31일 오후 4시에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김에 이런 큰 잔치에 하객으로 또 축하객으로 참석하셔서 백퇴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도 있겠고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연말연시 송구영신의 순서들과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또 여러 가지 축복과 행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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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